레미트 구르몽. 1858년 4월 4일에서 1915년 9월 27일. 프랑스의 문예평론가, 시인, 소설가, 선징주의 이론을 전개했다. 문예지 메르퀴르드 프랑스의 평론을 발표했다. 저서는 가면집, 철학적 산보 등이며 프랑스어의 미학이 높이 평가된다. 노르망디 오른출생. 1884년 파리로 가서 파리 국립도서관의 사서가 되었으나 33세대 피로하로 면직당하였다. 시에서는 지성과 관능의 미묘한 융합으로 독자적인 시경을 이루었으며 소설과 희곡도 발표하였으나 그의 참다운 면모는 선징주의 이론의 전개에 있다. 문예지 메르퀴르드 프랑스 머큐오르테 프랑스의 평론을 발표하여 넓은 학식과 섬세한 분석력을 높이 평가받았다. 가면집 리부지테즈 메스코스, 관념도야, 문학적 산보 프로메에이즈 1이터레즈, 철학적 산보 프로메에이즈 필라자 피크스 등의 저서들이 있으며 특히 프랑스어의 미학 에스세티크 델라 랑그 프란세지는 지금도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스페사의 유연